확진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이어지고 환자를 수용할 병상도 부족해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3단계 격상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33명.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인 800에서 1천 명 이상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습니다. 3단계가 되면 공공기관과 편의점 등 필수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만큼 정부 결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영업자의 강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의 거리 두기 격상을 건의하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서 경기도 단독 3단계 격상을 시도했다가 한 발 물러섰는데 공동생활권인 서울과 인천이 함께하지 않을 경우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는 3단계가 전면 봉쇄는 아닌 만큼 유럽처럼 4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3단계 격상에 너무 신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3단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2.5단계만으로 확산세가 꺾이길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거리 두기 효과가 예전 같지 않고 확산 양상도 달라진 만큼 3단계 격상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OBS 뉴스 이승환입니다.